K-POP 아이돌들과 함께하는 K-POP 레벨업 퀴즈쇼 퀴즈위의 아이돌 안녕하세요 정인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바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퀴즈위의 아이돌의 새 역사를 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퀴즈에 살고 퀴즈에 죽는다 선배돌 김종민 유빈 니쿤 강남 이에 맞서는 분들입니다 많은 멤버 수만큼이나 매력이 무한대인 분들입니다 정규 2집 발매와 함께 밀리언셀러의 듬뿍한 대세 아이돌입니다 NCT 도영, 정우, 천러, 해찬 밀리언셀러 밀리언셀러? NCT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희 이제 NCT 2020 레제넌스 앨범 지금 현재 NCT 2020이요 2020? 네 새 멤버 2명까지 새로 합류해서 23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와 23명 우와 근데 그 23분 중에 어떻게 이렇게 네 분이 엄선이 되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약간 밸런스를 맞춰서 나오지 않았나 어떤 밸런스로? 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똑똑함이 도영이 형이고 네 네 제가 좀 똑똑해요 그다음에 이제 똑똑반 예능반이 저고 밥함반 예능 100%가 적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까지 외국어까지 천러 천러는 지금 유일한 외국인이시잖아요 네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어머 천러 되게 좋아졌네요 아 진짜요? 네 톤이 굉장히 많이 안정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따로 이렇게 한국어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냥 생활을 부르시면서 멤버랑 대화 많이 하고 이러면서 들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키즈웨이 아이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전 게임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MC 선택 게임 댄스 레시피인데요 저희가 읽어드리는 댄스 레시피를 잘 듣고 가수 노래 제목 그리고 정확한 춤 동작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맞힌 팀에게 MC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애들 진짜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게임은 해찬이가 아마 진짜 잘해서 아 잘하시는구나 좋습니다 자 1단계 레시피 나갑니다 눈에 이글이글 불을 켜고 발을 번갈아 동동 구른 후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던진다 불 켜고 발을 번갈아 이게 뭐야? 뭐지? 자 2단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순으로 바닥을 힘껏 찍으며 앞으로 걸어 나온다 이거 기초 아니야? 어렵다 자 3단계 갈게요 오른발로 바닥을 한 번 더 찍고 두 손을 뻗어 카메라 모양을 만든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왠지 옛날 노래일 것 같은데 어? 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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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자 성함 성함 이름을 치셔야 돼요 정우요 정우 샤이니 선배님 셜록? 자 한 번 춤 볼까요? 이게 카메라가 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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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이거 있어 오 오 오 오 자 해찬 자 해찬 셜록 스펠링 갑니다 S-H-E-R-L-O-C-K R-L입니까? L-R입니까? R-L R-L 오 같은 파 오 오른발 N-C-T 정답 와 아 잘 춘다. 아 몸이 가쁜가쁜.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엔시티. 아 나 대박인데. 자 이렇게 해서 엔시티가 1대0으로 박수합니다. 어 센데? 진짜 너무 잘한다. 자 마지막 문제 1단계 레시피 드립니다. 감미로운 표정으로 왼발은 바닥에 비비고 오른발은 바닥을 친다. 어? 어? 여자앤모 이걸 입지 않아? 이거 이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정답 정답 정답. 도영 도영. 도영.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어 맞나? 어 맞나? 엔시티 정답! 아 대단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알아? 진짜 바로 한다. 진짜 바로 한다. 음악! 어 정성현 선배님. 저도요? 같이. 같이. 같이 무대를 한 번 했었어요. 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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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근데 제가 키면 팬분들이 싫어하시죠.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예 군드래. ㅋㅋㅋㅋㅋㅋㅋ więc 팬 분اض구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오오오 Вот... 오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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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en 해 더. 오오오오!!! merak용 Martin 진짜 팬분들이 시간만 하겠다. 와 아직도 기억하시는 게 대단하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엔시티가 MC 선택권 가지셨으니까 골라주시면 됩니다. 형돈이 형과 저는 선배들과 함께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반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터지는 아이돌! 자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골라내는 양자택일 퀴즈입니다. 엔시티가 잘 모르니까 선배들이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먼저 가죠. 자 유빈 양 갑니다. 유빈 양 다이어트 자주 하십니까? 어 그렇죠. 365일이 다이어트죠. 그렇다면 뭘 먹을 때도 칼로리라든지 다 확인하고 드시겠네요? 어느 순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너무 잘하니까. 아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요. 끝났다. 유빈 양한테는 정말 알맞은 문제입니다. 뭐죠? 다음 중 유통기한이 적혀있는 제품은 무엇일까요? 유통기한은 안 받는데? 보기 주세요. 치약 아이스크림. 다들 한 번씩 드셔보셨을 텐데요. 치약은 어떻게 드셔버려요? 치약 맛있어 치약 맛있어요. 치약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진 말고. 유통기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적혀있는 제품. 적혀있는 거? 적혀있는 제품이요? 아이스크림은 있어? 써있어 써있어. 아이스크림 그 통 밑에 여기 써있어? 써있어 써있어. 치약은? 치약은 못 봤어. 치약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름끼치게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었거든요. 다 확인했어요. 다 확인했어요. 유통기한이 아이스크림에 없습니다. 없다고요? 저 봤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조년월만 있고 진짜로 유통기한 없기로 이거 왜 없어? 저 오늘 찾아봤거든요. 아 진짜? 계속 찾아봤어요. 두 시간 동안 찾아봤어요. 그런 거 같아. 난 왜 아이스크림에 본 거 같지? 제조 날짜일 수도 있어. 제조 날짜인가? 그러면 치약인 거 같아. 치약이 적혀있나? 치약이 약이야? 약. 화장품 약 이런 거 다 유통기간이 있어? 약은 있어요. 약은 무조건 있어. 약은 있죠. 노란색 가요. 치약인 거 같아. 치약이 맞는 거 같아. 치약이야. 확실히. 나 오늘 아이스크림 먹었다니까. 유빈이 형의 선택은? 치약! 노란색!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었거든요. 네. 없습니다. 우와! 아 됐어. 치약 정답! 진짜 오늘 진짜? 저 너무 놀란 게 오늘 처음 찾아봤어요. 저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 유통기한 언제지? 하면서 봤어요. 근데 치약이 유통기한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제조 날짜가 적혀있는데 제조일로부터 약 3년간 개봉한 치약은 6개월 내에 쓰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빙고학교에서는 제조일로부터 1년 안에 드시는 걸 권장한다고 하네요. 아이스크림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찾아보다가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가끔 하드를 뜯으면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문제 준비하시고 오늘 같은 날 갑자기 하드를 드셔가지고 그리고 나 오늘 찾아봤거든. 화난 거 아니지? 니콘. 네. 동물 사랑하죠? 동물 사랑하죠. 가장 사랑하는 동물은? 고양이 좋아하는 거. 고양이의 강아지보다 고양이.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니콘. 맞춤형 문제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호랑이. 호랑이. 고양이과 동물이죠. 그러네. 호랑이. 줄무늬가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고요. 호랑이의 줄무늬는 숲속에서 몸을 숨겨서 사냥과 보호를 용이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랑이의 줄무늬는 어디까지 새겨져 있을까요? 포기주세요. 피부냐 털이냐. 스테인을 들면 호랑이 털을 다 깎았는데도 저 모양이 있다. 그러면 피부고 없으면 털인거죠. 와. 포기. 포기. 피부. 아. 피부까지. 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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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그 호랑이에 대해서 그런 그 전시 같은 거 갔다 왔거든요. 오. 뭐야 다들 오늘 뭘 해갖고 와. 전시도 갔다 왔어? 피부까지 그 검정색 이 주머니 피부까지 있다고. 아 진짜? 그럼 정답이네요. 그럼 확실하네. 우와. 저기 눈빛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맞네. 맞나 보다. 맞아. 바로 자르겠습니다. 바로 잘라요. 오 진짜? 피부. 그러면은. 얼룩말들도 다 피부까지. 그거까지는 몰라요. 얼룩말들. 그러면. 호랑이만 봤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엔시티 찬스 한 명 딱 뽑으면 드릴게요. 천러씨. 오케이 오케이. 천러. 천러 정답은 뭐라고 생각해요? 털. 아 지금. 이 제스처는. 이 제스처는. 귀 속말을 해달라는 제스처인데. 귀 찢어질 뻔했어 지금. 다시 할까요? 네? 아 이미 다 들어봤어. 자. 천러.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거짓말도 한답니다. 피부 맞죠? 저 잘 모르겠어요. 피부 맞다. 피부 맞아요. 너무 착하다. 그러면 저. 노란색의 피부 가겠습니다. 한 명만 더 봐주세요. 힌트 한 명만 더. 바로 짜줄게요. 노란색의 피부. 하나 둘 셋. 피부 정답. 되게 쉽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털의 일부를 바짝 민 호랑이의 피부를 확인해 본 결과. 털과 마찬가지로 피부에도 줄무늬가 새겼다. 맞아 맞아. 대박이다. 자 강남. 네. 다음 문제 갑니다. 네.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 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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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거는 뭐 장성규 씨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너무 명확히 알아서.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아나운서. 아 그래? 아나운서 아니야. 아나운서. 몇 년 동안 아나운서 한 거예요? 8년. 아 오래 했네. 개그맨은 몇 년 한 거예요? 개그맨 이제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한 번만. 저한테. 이거는 기속만 해달라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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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나운서가 아니시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장성규 찬쌈 줄게요. 오. 없어요? 왜지? 형이 틀리게 얘기했나? 진짜 말해도 돼요? 예예예. 형 뭐예요? 뭐다고 생각하는데. 난 날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원래 그래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자꾸 형이. 약간 틀렸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저는 틀렸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날름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자 해찬 찬스 드릴게요. 네 해찬 찬스. 해찬 찬스. 진 씨만을 말할 것을 명세합니까? 아니요. 노골적으로. 힌트를 좀 주세요.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 하면 힌트가 있어요. 날름. 날름. 어떤 힌트요? 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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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름 할 대어가 나왔는데? 약간 맞는 것 같아. 내밀다 내밀다. 내밀다 내밀다. 내밀다 내밀다. 날름 할 때는 혀가 안 나간다. 날름. 날름. 우리 해찬이 잘 안 돼요. 자 쉽게 생각하세요. 아나운서 출신의 장성균은 날름. 정답을 보여준 해찬은 날름입니다. 그래도 아나운서 형이.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장성균이랑 틀리면 모양이 좀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집니다. 진짜 이상해집니다. 지금 아나운서 아니니까. 강남의 선택은? 노란색의 날름. 가겠습니다. 아 날름인가 봐. 날름인가 봐. 해찬이 너무 당당해. 아니 날름. 형 자신을 믿어. 형 아나운서잖아. 나 아나운서 아니야. 자 볼게요. 노란색. 하나 둘 셋. 날름 정답. 나 바뀐 줄 알았어. 틀린 수가 없지. 형 형 형 형 너무 잘한다. 거짓말. 연습 많이 했어. 아니 본인 아나운서 아니라고 지금. 아니 맞아요. 근데 형이 너무 아닌 것처럼 하니까 저도 아닌가 이렇게. 확실히 알아도. 이렇게 그냥 몰아가니까. 이렇게 현아는 진짜 헷갈려요. 현아 손 따위를 날색에 내밀었다. 드리는 모양으로 날색에를 기억하고 날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날색에. 자 김종민 씨. 여기까지 왔어요. 홀 패스. 홀 패스. 홀 패스. 유민 씨가 오시고 나서 분위기가 계속 좋아요. 맞아요. 어떡하지? 나의 구력으로 마무리해줄게. 종민 씨. 운동 좋아합니까? 엄청 좋아합니다. 어떤 운동을 가장 좋아합니까? 저는 사이클 좋아합니다. 사이클이요. 그리고 체조 좋아합니다. 체조. 원래 체조 선수죠? 아니 선수는 아니고요. 6개월 정도. 기계 체조 하신 거예요? 기계 체조. 정말? 덤보링 그래서 막 공중에서 막 한 두 바퀴 돌. 그러면 기계도 좀 고치고 하십니까? 기계로 하시냐고요? 네. 기계 체조. 자 신조. 뭐야. 너무 부끄러워한다 우리 엔시티 친구들이. 누가 크게 웃었니? 누가 크게 웃었니? 누가 크게 웃었니? 자 신조어. 나포츠족.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 포기 주세요. 밤에 운동, 나이트 스포츠. 나 혼자 운동, 나 스포츠. 밤에 운동, 나이트. 밤에 운동을 뭐 하지? 아 근데 이거 너무 쉽다 근데 형. 이건 너무 쉬워.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이게 만들어졌으면 나 혼자 운동일 가능성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단어가. 아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코로나 전에 생겼던 신조어예요. 그러면 밤에 운동이네? 오케이. 저 정답은 밤에 운동. 노란색. 나이트 스포츠입니다. 좋습니다. 확신합니까? 예. 도영 찬스 드립니다 이번에는. 네. 아 거짓말 못하는데 도영이 형. 도영 군. 네. 밤에 운동. 납보 추적. 정답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권할게요. 진짜 진심으로.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종민씨 과연 NCT를 믿을 것인지. 믿지 않겠습니다. 자 종민의 선택은. 노란색 밤의 운동. 나이트 스포츠. 진짜 조심하세요. 제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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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선배로 남게 노련합니다. 좋습니다. 과연 NCT 잘할 수 있을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저희는 나이 순서대로 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네. 첫 번째 문제 신조어 문제입니다. 오. 자 우유남은. 응? 우유남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우유남? 보기 주세요. 노란색. 우월한 유전자를 지닌 남자. 파란색. 우유부단한 남자. 아. 너무 쉽다 이건. 너무 쉽다. 바로 자르죠 뭐. 이걸로 뭐. 긴 토크는 필요 없겠죠? 이걸로. 바로 간다고요? 저는 노란색을 추천합니다. 네. 저도 노란색을 할 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색이 뭡니까? 저는 노란색의 우월한 유전자를 지닌 남자라고 했습니다. 하나. 과연. 성공. 나이스. 이건 좀 쉽다. 이건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아 진짜 저만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저는 우유남이 아니여가지고. 응 맞아요. 저는 유부남이어서. 얘 뭐라고요? 저 숨도 안 쉬고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우월하시지. 우월해. 자 다음은 누가 합니까? 정우입니까? 정우. 정우 갈게요. 자 동물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몸 색깔을 바꾸는 동물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색을 변화시키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해주세요. 노란색 멍게 파란색 청개구리입니다. 멍게? 음. 100% 청개구리야. 그치? 아 진짜로? 청개구리야 청개구리야. 청개구리는 청색이니까 청개구리지. 청, 청에는. 청색이니까 청개구리죠. 그쵸? 그쵸.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 보통 부모님들께서 아이한테 뭐 하라 그랬을 때 다른 걸 해버리면. 청개구리라고. 청개구리네. 하라는 거 안 하고 다른 거 할 때 청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가자 가자. 청개구리 가자. 청개구리도 파란색이야. 그래. 다섯 문제 연속 노란색이었는데 여섯 번째 갑자기 파란색이라고. 나올 때쯤 됐어. 나올 때쯤 됐어. 나올 때쯤 됐어. 자 무슨 색이 뭡니까? 저희는 파란색의 청개구리. 파란색 청개구리.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은? 아닐 것 같아. 청개구리야 청개구리야 청개구리야. 청개구리야. 맞다니까. 오 대박이다. 아니 우리가 어차피 패스트 했거든. 여유 있어. 청개구리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주변 환경에 맞춰서 몸의 빛깔을 바꾼다고 합니다. 아 진짜? 바뀌는구나. 자 다음. 자 다음 문제 누가 봅니까? 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찬. 네. 자 감기는 이것에서 물러간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해주세요. 이거? 노란색 밥상머리. 파란색 베갯머리. 아 우린 너무 어렵다. 선배들에 비해서. 어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는 밥상머리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베갯머리야? 아니야 아니야. 막 어른들이 감기 걸리면 잘 먹어야지 낫는다고 하지. 잘 자야지 낫는다고 안 와서. 잘 자야 또 낫지. 잘 자야 또 낫지. 잘 먹고 잘 자야 낫지. 잘 먹고 잘 자야 낫지. 어 잘 먹고 잘 자야 돼. 내용 얘기니까. 밥상머리는 약간 예의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그럼 베갯머리 같다 근데. 어. 오케이. 베갯머리 맞는 것 같아. 밥상머리 밥상머리 나는. 밥상머리? 어. 나 믿어봐. 근데 천러가 운이 진짜 좋거든요. 천러는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밥상머리. 왜죠? 그냥 느낌상. 솔직히 말해서 베갯머리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자 무슨 색의 뭡니까? 노란색의 밥상머리입니다. 가자. 자 노란색 밥상머리. 정답은요? 정답! 대박이다. 자 현재까지 30점입니다. 천러까지 마치게 되면. 40대 40. 동점이 되는 겁니다. 야 올패스가 양쪽이 있었는데도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올패스 양쪽 다 올패스는 없었는데. 자 천러 갑니다. 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실린 프렌치프라이의 뜻은. 프렌치프라이. 이것처럼 가늘게 썰어 만든 감자튀김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세요. 노란색 성냥개비. 파란색 몽땅연필. 너무 쉽지. 너무 쉬운데. 이거 완전 저거지. 근데 뭐예요? 아세요? 아 가늘게? 그러면 성냥개비. 성냥개비. 성냥개비 같아. 근데 이 프렌치프라이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는 건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모양을 보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냥개비다. 아 근데 잠깐만 성냥개비가. 끝 봉우리가 이렇게 빨간 부분이 있잖아. 그게 없잖아. 연필이다 연필. 성냥은 너무 작아 그리고 얇아. 약간 성냥같은데. 근데 굳이 그 많은 길고 얇은 것들 중에 성냥개비를 골랐을까? 근데 그 색깔 보고일 수도 있잖아. 그 약간 프렌치프라이 색깔이랑 비슷하죠. 자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천러 뭡니까? 아 그냥 나는 성냥개비 같은데 왜. 파란색으로 가? 난 형의 운을 믿어. 아 난 너의 운을 믿어. 자 운을 타고 난 천러. 과연 무슨 세계에 뭡니까? 노란색? 나 그냥 노란색 깔게. 아 제발 제발. 자 노란색의 성냥개비. 정답일까요? 난 형의 운을 믿어. 노란색 가자. 정답! 화이팅! 40대 40대.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이 다만 추적은 또 처음입니다. 최초입니다 최초. 정반장 40대 40입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될 텐데 말이죠. 후반전 같은 경우는 한 문제를 두고 양 팀이 동시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답 우선권 획득을 위한 초성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칸에 번갈아 하면서 써주세요. 이 콜멘트는 우리 장성규 장아찌 군이 코를 주거든요. 진짜 장아찌예요. 맞아요. 장성규 씨한테 잘 어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성함을 외치시면서 손을 들어야 돼요. 강남! 그런 식으로. 연습해볼게요. 하나 둘 셋. 강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 뭐가 다른데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바로 갑니다. 1단계 제시어 주세요. 히읗, 시옷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강남 오늘 좋아요. 자 해찬? 네. 자 해찬? 강남 좋아요. 강남 좋아요. 강남 아쉽게. 너무 좋았는데 해찬이 너무 빨랐어요. 아 진짜요? 네. 항상. 항상. 항상 정답. 하나 둘 셋. 강남! 강남 목소리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우가 살짝 빨랐어요. 정우. 정우. 오케이. 회사. 회사 좋다. 정답. 하나 둘 셋. 해찬! 강남! 강남 좋아. 너무 좋은데 뒤에가 너무 길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도영 갈게요. 해설. 해설! 저 엔시티가 저희 팬인데 저도 약간 좀 미안해한데 미안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 정도면. 하나 둘 셋. 정답! 자 해찬. 하나 둘 셋. 정답! 근데 정우가 살짝 빨랐어요. 정답! 정답! 아니면 혹시나 혹시나 한 번 나 빼고. 조용히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혹시나 하시죠. 한 번만. 여기다 제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가현아! 자 하나 둘 셋. 가현아! 가현아! 이번엔 강남이 확실합니다. 아 강남이에요. 자 정답은요? 3 2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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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까지 저를 안 보일 줄 알고. 그러니까. 생각도 안 했어요. 정답을 좀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맞네 이게. 아 그래요? 다 같이. 다 같이 갑니다. 하나 둘 셋. 정답! 하나 둘 셋. 정답! 오케이 6인. 하사. 오케이 하사 정답. 하나 둘 셋. 정답! 아 이거는 대박이다. 니쿤이 빨랐어. 향수. 향수 정답! 자 마지막 한 자리. 과연 누가 누굴까요? 마지막 한 자리. 자 하나 둘 셋. 정답! 아 여기 정민이 형이 빨랐어. 어 진짜? 어 빨랐어 진짜. 호소. 호소 정답. 아 진짜? 네. 아 대박이다. 진짜 정민이 형이 빨랐어. 왜요? 항상 저쪽 팀을 이기게 하는데 웬일이지? 저 모르겠어요. 천러가 떨어졌습니다. 어 야 내가. 아 아 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하는 게 어디 있어? 엔시티야.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장아치죠 역시. 역시 장아치입니다. 냉정하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천러? 네. 천러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아쉽게도 우리 강남과 천러 탈락하게 됐습니다. 항상 미리 와 있네 여기. 자 다음 단계에 역시나 두 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소성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아 정답 유빈. 자 하나 둘 셋. 아 정답 유빈. 자 이름을 외치셔야 되는데 우영. 두더지. 정답.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혜진이 빨라져 살짝. 꾸러기. 꾸러기 정답. 자 하나 둘 셋. 유빈. 유빈. 구렁이. 구렁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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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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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덕이. 구덕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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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대로. 확실하게 했어요. 자 김종민. 유니콘. 탈락. NCT 대전합니다. 세 분이 살아남아 계시고. 유일하게 우리 선배돌에서는 유빈 씨가. 자 다음 제시어. 주세요.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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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성. 총성 정답. 도영. 도영. 총성. 총성 정답. 해찬. 해찬. 찬성. 찬성. 정답. 유빈. 유빈. 이거는 진짜 리얼하게 졌다. 잘한다. 괜찮다. 모시겠습니다. 아 예. 총성. 저 총성은 진짜 못해요. 저 총성은 진짜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답 선택권은 NCT에게 갔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나오셨으니까 초성왕을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세 분 다 너무나 박빙이어가지고 누가 과연 우승하게 될 것인가. 자 다음 제시어 주세요. 해찬. 자 해찬. 무작위. 도영. 무작위. 무작위입니다.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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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정우. 정우. 정우 빨랐다. 무지개. 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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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무조건 정답. 이렇게 해서 도영 탈락. 무지개 하다 그랬는데. 근데 정우 해찬이 너무 잘해요 지금. 순발력이. 자 마지막은 말이죠. 초성왕을 가리는 자리인데. 아 어려울 것 같아. 자 과연 초성왕은 누가 될 것인지 제시어 주세요. 귀여운. 아 정우. 정우. 아름다운 가문. 가문 좋다. 시작됐습니다. 자 가문에 이어서 해찬. 이번 연도 식비 감면. 아 감면. 감면 받고. 아 나 오늘 무슨 과목. 과목. 으 징그러운 거미. 거미. 아 나는. 개미. 나는 개미라고요? 나는 개미. 본인이 개미다. 나는 개미. 요즘 주식하세요? 개미 투자자. 자 정답. 정답이에요. 어 좋아요. 내 옷에 구멍. 아 내 옷에 구멍 정답. 정우. 구미가 땡기는데. 구미. 구미. 정답. 국수기의 고명. 고명 정답. 야 좋다. 아 난 무슨 고민을 하지. 고민. 자 해찬. 5. 4. 3. 2. 1. 아 졌어 졌어. 실패. 정우 우승.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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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어휘력이 뿜부하시네. 야 엔시티 잘한다. 대박이다. 진짜 잘한다. 자 퀴즈위의 아이돌 후반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나이스. 자 문제를 듣고 세계의 보기 중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색깔의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일 경우 20점 획득. 오답일 경우 의자가 넘어가며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엔시티 누구부터 도전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나이 순서대로 거꾸로 철러부터. 아 철러부터. 아 철러부터. 아 철러부터. 우리는요? 저희는 이제 크누파부터. 아 반대로 역으로.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철러 대 김종민. 김종민 대 철러. 평소에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십니까? 철러. 저는 잘 안 써요. 자 우리 김종민 씨는. 저는 마이스 대표입니다. 왜요? 아 말 쓰는 게 좀 그래가지고. 이모티콘으로. 네 이모티콘으로. 아 좋습니다. 다음 중. 세계 최초로 사용된 이모티콘은. 우와. 무엇일까요? 보기. 세계 최초? 이거 어렵다 이거. 오 이거 진짜 어렵다. 빨간색은 이거 노란색은 이거. 파란색은 저겁니다.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이건 뭐야? 옆으로 봤을 때 웃고 있잖아. 이거 메롱. 아 메롱이야. 그치 그치 이게 없었지. 맨 처음에. 웃음 웃음이. 한국에는 이게 먼저였어. 아 진짜? 맨 처음에? 이거는 아시아에서 말했어. 한국에서. 맞아 맞아. 노란은 아닌 것 같아. 노란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파란색인거 같아? 응. 파란색인거 같아. 오케이. 뭐야 이거. 3개니까. 3개. 3개. 얘네들도. 외국이니까. 응. 외국에서는 저기 저거 먼저 했으니까. 오케이. 천라. 저거지. 가운데지 가운데. 이거는 내가 봐서 좀 고퀄리티야. 응. 고퀄리티. 아. 파란색 같아. 노란색 아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워. 그게 아니라. 제일 처음이잖아. 이 점점 이거는. 이거? 다 사용되는 거잖아. 이게 점. 그리고 이거. 슬래시 이거. 짝대기. 괄호 이거는. 있는 거에서 만든 거고. 그럼 이 웃음 웃음이. 웃음. 없었을 수도 있어.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자 슬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천라. 우리는 파란색. 앉으시죠. 어. 벨트를 채우시면 못 바꿔요. 아니야 아니야. 천라 나는 무조건 노란색 할 거야. 형 노란색 하시기엔 천라가 파란색. 저는 파란색. 저는 파란색. 자 김종민 씨 갑니다. 어떻게 해요? 아 맞다. 오케이. 이거는 따옴표가 있잖아. 아이가 있고 이거 피가. 이게 영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저거는 웃는 얼굴이 없었을 거 같아. 자 김종민 씨 그의 선택은? 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만약에 정답이면 안 넘어가는 거야. 맞아요. 자 정답 선택했습니다. 천러는 파란색. 김종민 씨는 빨간색. 자 첫 문제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정답 공개합니다. 1982년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생각을 해냈는데요. 당시 조 교수였던 스콧 펄먼이 웃자고 쓴 글에는 빙글의 웃는 모습을 진지하게 쓴 글에는 입꼬리가 내려간 표정의 이모티콘 그걸 붙이자고 제안한 곳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천러가 첫 번째 문제 성공하면서 60대 40으로 앞서갑니다. 엔시티. 강남 대 천러. 천러 대 강남. 두 번째 문제 갑니다. 한겨울이 되면 착용하는 것 중에 털 모자가 있죠. 털 모자. 털 모자에 이거 이거 방울. 방울. 이거가 있죠. 방울. 달려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 그거 생각해본 적이 없어. 그치? 보기 주세요. 빨간색 디자인. 노란색 보온성. 파란색 안전성. 디자인. 아니요? 오리지널 비니는. 이거 볼이 없잖아요. 디자인인가? 그냥 디자인. 그치? 아니 보온성. 정수리 따뜻하다. 안전성이다 안전성이다. 왜냐면. 겨울에 빈팡길이 많잖아. 그래서 넘어졌어. 내가 어이 조심하라고 이거 해놨어. 앞으로 넘어져. 앞으로 넘어져. 앞으로 넘어져도. 다칠 만큼 떨어질 정도면은. 저 정도로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로. 자 천러 갑니다. 노란색. 노란색. 선택하겠습니까 천러. 너의 선택이야. 뭐야. 형님 그렇게 보호 그렇게 안 돼.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딱딱해야지. 벨트를 채우면 못 바꿉니다. 한 번 이해찬 한번 믿어볼게요. 자 리버스 하우스. 자 강남 선배 돌은 디자인. 엔시티는 보온성에 앉았습니다. 과연 털모자 위에 있는 이 방울. 어떤 이유로 달려 있을지. 정답.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미안하다.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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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안정성입니다. 봐봐. 봐봐. 과거 프랑스 해병들이. 낮은 천장에. 머리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부딪히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방울을 달아 놓으면. 좀 더 숙이게 되고. 안정성. 정답 치게 되겠죠. 해차 안 된 니쿤. 좋습니다. 형도니 형과 저 같은 남자를 뭐라고 부르죠? 유부남. 정답. 오. 형 결혼하셨어요? 네 했어요. 유부남 행사를 안 할 뿐이지. 결혼은 했어요. 비밀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비밀.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절대 안 돼. 유부남 유부녀를 쓴 우리말로. 이것 아비. 이것 어미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세요. 빨간색 암. 노란색 소. 파란색 핫. 앙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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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다 이거. 형 아래? 몰라. 나 처음 들었어. 암아비? 암아비? 암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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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붙어. 암이세인 입에 붙어. 암. 암 쏘. 아 그럼 일단 핫은 버리는 거야. 어미. 소어미. 암어미. 소아미. 노란색인 것 같아. 노란색. 암아비는 뭔가 약간 어색하고. 암어미도 어색해. 근데 소아비, 소아미는 어디선가 들어. 소야. 나도 선 것 같아. 노란색 하도록 하자. 아 소아미? 소아비. 벨트를 메시면 끝입니다. 일단. 암 핫. 핫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암 쏘 핫. 자 니쿤 갑니다. 아 맞아? 자. 암이 같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선택을 맞히셨고요. 과연 이 가운데 정답이 있을지. 자 니쿤이 맞히게 되면 동점이 되고요. 혜찬이 맞히게 되면 더 벌어지게 됩니다. 자 과연 누가 정답일까요? 그 정답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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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렵네요. 알고 있었습니까?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네. 아니 진짜 어려웠다. 자 다음 이제 정호대 유빈. 이제 선배 도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큰일 났네. 두 분. 네. 사진 한 장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뭐야? 냉비.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옛날 거 같아 옛날. 옛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조선시대입니다. 어 나 알 것 같아. 자 보기 보여주세요. 자 빨간색 등잔. 노란색 다리미. 파란색 뚝배기. 자 일단 보기가 나오기 전에 유빈씨가 어 나 이거 알아 라고 하셨는데 그 정답이 이 세 가지 중에 있습니까? 있어요. 자 유빈씨가 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잡공 사이가 진짜 많았거든요. 집에 있다고 이게 조선시대에 있던 게? 네. 집에 있대요? 있었어요. 조선시대 건데요?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서. 사용하셨어요? 사용을 못했죠. 사용 못했죠. 가보로 왔나 가보로? 약간 인테리어 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없어요. 오. 제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뭐 할까 진짜로 아. 등잔. 봐봐. 저 안에 있는 게. 초 같아. 그래? 등잔이야? 나는 이거 등잔. 등잔 맞는 거 같아. 예능 담당 정우.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 등잔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 등장해보자. 오케이. 등잔 고르셨고. 자 유빈 갑니다. 그녀가 생각했다고? 다리미 없어? 다리미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저기 안에다가 숱을 넣어가지고. 네. 옷을 다렸어요. 이렇게 위에 올려서. 저걸로? 아 맞네. 맞겠다. 맞나보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만약에 정우가 맞추면 엔시티가 최종 우승이고요. 유빈이 맞추면 파이널까지 갑니다. 정답이 없어도 엔시티가 최종 우승입니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다리미 정답. 역시 유빈. 숱을 넣어서 옷을 다리는 기구했다고 합니다. 정우 씨 이제 재미있게 일어날게요. 기대 기대. 워낙 재미있는 친구라. 아 이런 거 진짜 나 안 되는데. 근데 갈 때도 재미있게 가겠죠. 그렇죠 뭔가 하겠죠 뭐. 엄청 재미있게 갈걸? 예능 담당이라? 예능 담당이라? 아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아 이거 깜짝이야. 야 이렇게 되면 동점입니다. 역시 유빈 팀장의 활약으로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와 진짜로 다 마지막 문제인데 진짜 어렵습니다.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해주세요. 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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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강 노란색이야. 장 노란색이야. 불었어. 불었어 할 때. 불다. 그럼 뿔문이 쌍 비읍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불었어인데. 발음하기 쉽게 불었어 하는데. 불 불이다. 불다라는 거. 불다 이런 거 불다 아닌 거? 불다. 아. 노란색 맞는 것 같아. 노란색이야. 노란색 해볼까? 노란색이다. 그래 노란색 하자. 뭘 하자. 뭘 하자. 불다. 불다. 모르겠네요 정말. 그래도 얘가 잘한다. 네? 얘가 잘한다. 그래도 이거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빨간색이? 저건 너무 붓다야. 근데 우리가 부었어 할 때는 붓다잖아. 그렇죠. 똑같은 뜻 아니에요? 부어오르는 거니까. 자 도영 갑니다. 대역전극. 도영이 맞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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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라면 불었어. 가자 이겼다. 자 유빈 갑니다. 불다. 만약에 둘 다 오답일 경우에는 최종 라운드 한 번 더 갑니다. 네. 자 오늘 특별히 엔시티 분들이 나오셨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 아닌가 봐. 마지막으로. 일단 풀어놓지?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바꿔요? 바꿀까? 4. 바꿔 바꿔. 4. 2. 1. 4. 정말로? 네. 미스입니다. 조금만. 도영 씨는 바꿀 의지는 전혀 없으셨어요? 좀 고민하긴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 생각한 걸로 하는 게. 알겠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승부가 마무리 될지 아니면 연장전에 들어가게 될지. 그 결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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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 성공! 와! 마지막에. 대박! 자 극적인 역전승이 이루어졌습니다. 80 대 60으로 선배돌 팀 우승! 유빈 씨의 활약 덕분에 선배돌의 이름으로 외국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기부가 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정우가 예능 담당으로 나오셔서 마지막 개인기를 또 준비하셨다고. 어떤 거죠? 지금 여기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수 아니야? 같이 같이 해! 우리 팀 같이 해! 아 누나야 누나야 누나야! 아 세상이 어둠 속에 잠기면 그 안에 낮게 몸을 숨겨. 아 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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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감사합니다.